지성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태인원 김성훈이요. 최근에 이제 그냥 선수 이름 얘기할게요. 그 박용택 선수의 은퇴 투어를 이제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에서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선수가 고사를 했어요. 그 선수 출신은 아니에요. 저는 역사 컨텐츠 역사를 전공을 하면서 그냥 스포츠 기록을 많이 좀 찾아보는 그런 사람이구요. 그리고 그 어쨌든 저는 뭐 그래가지고 이번 그 은퇴 투어 고사 사례를 보면서 사실 그러면 은퇴 투어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우리한테 많이 알려졌잖아요. 야구 쪽으로는 물론 사실 은퇴 투어는 농구에서 시작이 됐어요. 농구에서 시작이 됐고 그 어쨌든 그 근데 이제 그 은퇴 투어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그렇게 익숙한 문화는 아니에요. 사실 은퇴 투어를 할 정도의 레전드 플레이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도 있구요. 그리고 은퇴 투어를 솔직히 은퇴 투어를 이끌어내려면 좀 어느정도 다른 팀 팬들하고의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돼요. 사실 그 팀의 레전드 선수에 대한 그런 은퇴식 이런거는 되게 많이 화려하잖아요. 한 팀에서만 뛴 선수에 대해서는 정말 그야말로 화려한 은퇴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선수들 그런 뭐 특별한 은퇴 행사 뭐 이런거 해줄 필요가 있을 때 그런거 정도 해줬는데 은퇴 투어 1년 내내 은퇴를 기념을 하는 행사를 한다. 이거는 솔직히 그 정말 엄청난 준비가 아니고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도 은퇴 투어를 많이 준비를 해줬다는데 이거를 선수가 고사를 했어요. 선수가 고사를 했는데 솔직히 그 좀 그 선수가 마지막 원정 경기를 갈 때는 좀 그래도 팬들한테 마이크를 좀 잡고 인사를 할 시간 정도는 주는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는거에요. 그래서 페테랑 선수들의 한 예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은퇴 투어에 대한 이야기 네 특정 선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어떤 선수가 은퇴 투어를 할만하다 어떤 선수가 은퇴 투어를 하면 안된다 뭐 이런거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건 다 메이저리그 스포츠에서 누군가가 뭐 신기록을 갱신을 해나갈 때요. 이제 새로운 기록이 써지는거 아니면 과거의 어떤 선수가 정말 전설이야.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에서는요. 정말 한때 베이브루스가요. 정말 야구의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특히 백인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로저 메리스가 그 양키스에서 단일 시즌 홈런 기록을 깰 때 그래서 양키스의 과거 팬 그 양키스의 이제 꼰대 팬들은 그런 잣대를 내세운 적이 있어요. 뭐 정규 시즌은 몇 경기 시즌 그 몇 경기 이하 시즌의 기록만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뭐 이런 족도 안되는 그런 그 잣대를 뭐 드리민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핸크애런. 핸크애런이 그 통산 커리어 홈런 신기록을 세울 때는요. 그때는 이제 핸크애런이 유색인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미국에서의 백인사회에서 굉장히 싫어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두 선수 모두 결국은 기록을 세웠어요. 로저 메리스 시즌 마지막 날을 깼고요. 그리고 핸크애런도 결국은 넘어섰어요. 그리고 베리본즈도 결국은 넘어섰죠. 음 물론 이제 베리본즈는 약물에 대한 의욕이 있지만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런 개인의 성향은 각자 다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스포츠뉴스에 대한 댓글 사용이 중지될 예정이라고 이제 아직은 댓글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인터넷 그 익명사회의 특성상 얼굴이 안 보이는 그 익명사회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그냥 그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악플에 남발한 그 자업자들에게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 할 말은 없어요. 나도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스포츠 기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2014년부터 스포츠 기자 활동을 했어요. 본격적으로는 그런데요. 그 2014년부터요. 지금까지 6년 넘게 정말 그 기사 악플들 보면요. 진짜 가지가지 악플들 많아요. 나도 그걸 엄청 시달려왔어. 어쨌든 이번 박용택 선수 은퇴 투어 취소는 사실 그런 악플들이 넘쳐난 것과 좀 약간 거리가 없진 않아요. 일단 어쨌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은퇴 투어 프로스포츠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수가요. 현역 마지막 시즌에 참가하는 마지막 원정 경위마다 각 경기장을 차례대로 방문해요. 다른 팀의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래서 경기장 기념행사에서 선물도 전달 받고 뭐 그런게 은퇴 투어예요. 아무래도 이제 원정 투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그 경기장의 팬들에게 있어서는 상대팀 선수가 어 은퇴한대 어 이제 우리 경기장 안 오겠네 하면서 어 그동안 수고 많았다 뭐 음 뭐냐 앞으로의 생애도 응원한다 뭐 하는 식의 그런 약간 작별을 하는 예우 행사예요. 근데 이게 은퇴 투어라는 게 사실 이게 힘든 게요. 자기 팀 선수에 대한 은퇴식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조금이라도 활약을 했어. 그래서 뭔가 뭐 그 팀이 언제 우승을 했었는데 뭐 그때 기여를 했어. 뭐 그런 선수에 대한 추억은 기억을 하면서 은퇴식을 할 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2019년에 이범호 선수가 은퇴식이 있었죠. 작년 여름에 이범호 선수의 은퇴식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KBO 리그 역대 그랜드슬램 최다 기록 타자였다 보니까 뭐 은퇴식 때 뭐 이제 그 그랜드슬램 그 퍼포먼스도 막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범호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 시리즈에서도 그랜드슬램을 날린 적이 있어요.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타이거즈 팬들이 타이거즈 한 팀에서만 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본을 갔다 온 다음부터는 타이거즈에서 뛰고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범호 선수에 대해서 정말 그 정말 최대한의 예우를 해가지고 2000경기 출전 채워주고 은퇴를 했어요. 음 뭐 어쨌든 그런 정도의 그 예우는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자기 팀 선수에 대한 은퇴식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팀 선수에 대한 행사를 열어줄 정도면요. 사실 평범한 선수로는 안 돼요. 한 팀의 레전드 정도면 안 돼요. 특정 팀을 터나서 이제 리그 역사에 뭔가 임팩트를 남겼던 선수여야 돼요. 리그에 전반적으로 팬들에게 인기가 많고 존경을 받는 선수들 존경까지는 모르더라도 현재 리그 전반적으로 인기가 많은 선수들과 관련해서는 현재 뭐 현재 지금 메이저리그에 가있지만 유현진 선수나 김광현 선수 정도가 리그 전반적으로 다른 팀 팬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선수잖아요. 뭐 유현진 선수나 김광현 선수 아니면 뭐 양현정 선수 양현정 선수는 현재 KBO 리그 왼손투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투수죠. 그야말로 대투수지. 그리고 이제 최정 선수는 조금 리그 전반적인 인기를 얻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은 SK와이번스의 그 뭐냐 팀 에서는 레전드죠. 그래서 지금 최정 선수하고 김광현 선수는 최소 SK와이번스의 영구 결과는 확실시 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최정 선수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다. 어. 근데 아마 최정 선수가 앞으로 좀 더 그 레전드 기록을 써내려가고 한다면 아마 다른 팀에서도 뭐 은퇴 투어 해줄만 하다. 뭐 그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현재 정말 젊은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 정말 그 사고 안치 사고 치지 말고 음주운전 하지 말고 뭐 음 뭐 각종 뭐 그런거 하지 말고 음 정말 음 리그의 레전드로 남아달라 뭐 이런정도의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뭐 이정훈 선수라든지 강백호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정도 뭐 은퇴 투어를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은퇴 투어의 문화는 농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농구하고 야구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요. 세계 역사상 뭐 축구나 배구에서 은퇴 투어를 했다는 경우는 아직 없어요. 사실 프로축구는 은퇴 투어가 되게 힘든게요. EPL만 해도요. 그 EPL 같은 경우가 스무 팀이 그 홈앤드 어웨이로 38라운드를 하잖아요. 홈앤드 어웨이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상대팀 원정 딱 한 번 만나요. 그러면 그러면 솔직히 또 축구 같은 경우는 리그 승강제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좀 그런 은퇴 투어 이런 거 하면 별로 뭐 많이 보지도 못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뭐 FA컵 이럴 때 이제 하브리그 팀들이 EPL팀들하고 경기할 때 그럴 땐 이제 그 지역 팬들이 막 평소에는 보기 힘든 그런 선수들 본다는 생각 속에 그 FA컵 때 그 지방 경기장 막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쨌든 축구나 배구에서는 아직까지 은퇴 투어는 없어요. 그리고 유명한 선수라고 은퇴 투어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퇴 예정 시기를 여유있게 정해놨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양준혁 재단 이사장 음 양준혁 해설위원이 좀 은퇴 선언을 조금 늦은 타이밍에 했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아예 은퇴를 그 그 아예 은퇴를 계획을 해놓고 음 은퇴를 계획을 해놓고 한 시즌 열심히 뛰었다. 했으면 그랬으면 아무래도 좀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그 은퇴 투어를 할 정도의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 양신인데 물론 현재 KBO 리그 최다한타 뭐 최다한타 역대 2위로 이제 박용택 선수한테 자리를 내줬죠. 그리고 홈런도 최정 선수한테 이제 내줘서 역대 3위가 됐지만 뭐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은퇴 예정 시기를 여유있게 정해놨을 경우에 한정해서 은퇴 투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선동열 전 감독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은퇴 투어라는 문화가 아직 전해지지 않았을 때고 그리고 고 최동원 감독 전 감독의 경우도 좀 최동원은 좀 안타까워요. 최동원 선수는 좀 아무래도 이제 롯데자이언트에서 그런 한 팀에서 뛴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까지 오래 뛰지는 않았잖아요. 좀 뭔가 안타까워. 진짜 무쇠팔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하구요. 자 그래서 이제 은퇴 투어는 이제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이제 줄리어스 어빙이라는 선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 어빙하고 앞둘잡아 이 두 선수는 제가 이번에 은퇴 투어 관련 조사를 하면서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사실 농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KBL도 아프리카TV에서 제가 중계한 적이 없잖아요. 겨울에 겨울 스포츠 제가 그냥 EPL 중계했지 그냥 우리나라에 뭐 배구나 농구 겨울 스포츠 중계한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줄리어스 어빙은 솔직히 이 어빙은 내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은퇴했어요. 1986, 1987 시즌에 은퇴 투어를 했는데 내가 1987년 7월에 태어났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어빙은 은퇴 시즌을 마치고 이미 은퇴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알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카림 압둘자바라는 선수가 1988, 1989 시즌에 치렀는데 이 선수는요 원래 고향이 뉴욕이었대요.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뉴욕팀에서 안 뛰었나봐요. 시즌의 첫 경기를 뉴욕에서 개막전을 치렀대요. 뭐 그런 식으로 아예 은퇴 투어를 시작을 했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퇴 투어로 되게 유명한 은퇴로 되게 유명했던 선수가 마이클 조던 있죠. 농구계 내가 농구 선수를 처음 들어봤던 이름이 마이클 조던 이에요. NBA를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조던 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었어요. 오히려 그 막 허재감독이라든지 그 지금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 서장훈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마이클 조던은 먼저 들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조던은 원래 그 시카고 볼스의 스타였는데 이제 시카고 볼스의 그 이제 1997 1998 시즌 까지 뛰고 은퇴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어 더 뛰고 싶은데 약간 이런 뉘앙스 넌지시 풍겨가지고 공식적으로 투어는 안 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컵스를 떠났죠. 컵스를 떠나서 이제 그 아마 그 워싱턴 DC 였나요? 아니면 그 워싱턴 그 주였나? 어쨌든 뭐 워싱턴 뭐 그 팀 에선가? 정확한 팀 에선은 저도 모르겠는데 그 그 팀에서 뛰었다는 얘기 그래서 뛰었어요. 몇 년 더 뛰고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2 2003 시즌까지 뛰고 은퇴를 했는데요. 원래 이제 마이클 조던이 그 올스타 팬투표로 1등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빈스 카터가 이제 자기 그 포지션에서 올스타였어. 근데 갓 포지션이 겹쳤던 조던한테 선발 출전을 양보를 해요. 마이클 당신이 출전해요 하면서 응 그래서 이제 하프타임에 보통 올스타 게임 하프타임이면 공연을 하거든요. 농구는 근데 이때 이제 머라이어 캐리가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조던의 유니폼 문양하고 똑같은 그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헌전 공연을 했지. 그래서 불스 시절 멘트를 그대로 소개하면서 인사를 하고 아마 그때 제가 머라이어 캐리하고 그 마이클 조던이 그 인사하는 그 사진은 한 장 본 적이 있어요. 캐리가 이제 조던한테 그 뽀뽀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사실 서양식 그 약간 뭔가 그런 인사로 좀 그런 존경하는 사람한테 뽀뽀를 하는 어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참 저는 저를 존경하는 사람한테 뽀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제가 존경하고 싶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여자는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조던의 이제 그 은퇴 경기에서는요. 그때 상대팀이 필라델피아 연고의 그 팀이었어요. 이때 감독이 레이브 브라운이었는데 레이브 브라운이 일부러 타임아웃을 그 굳이 작전 타임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타임아웃 요청을 해가지고 그 흠흠흠 그러니까 이게 조던의 그 플레이 과정에서 관객들이 그 박수를 칠 시간이 있었나봐요. 미안 근데 이제 브라운 감독이 그래 박수 칠 거 길게 쳐라 하면서 일부러 타임아웃 요청을 해요. 해가지고 그 길게 박수를 쳐주죠. 사실 야구 이런 쪽에서도요. 이제 특정 선수가 특정 기록을 넘어서는 순간에는요. 정말 그때는 심판대도 경기를 좀 그 조금 경기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스피드업 이런 거 굳이 제한시간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특정 선수의 대기록을 축하해주는 시간은 가짜 약간 이런 예우는 있어요. 메이저리그도 음 뭐 그럴 경우는 당연히 커튼쿨도 하고 막 기립박수도 하고 그래야죠. 그렇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비 브라이언트 코비 브라이언트가 2016 2017 시즌에 은퇴 투어를 했죠. 근데 이제 사실 은퇴를 하는 선수들의 마지막 시대는요. 경기력이 썩 좋진 않아요. 사실 선수들이 은퇴를 결정한 시기가요. 진짜 뛰어볼 때까지 뛰어보다가 내가 도저히 경기력이 안 될 것 같다 싶을 때 은퇴를 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그 시즌 초반에 나 올해까지만 뛰고 은퇴할래 이렇게 선언하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선수들 본인은 다 욕심 같아서는 어떻게든 더 뛰고 싶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딱 하루 날 잡아서 은퇴식을 하는 거 말고는 인사를 할 기회가 없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는 어쨌든 그래서 은퇴 투어를 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즌 마지막 은퇴 경기 때 은퇴 경기 상대가 유타제즈 였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요. 역대 최고령 60득점 기록을 세우고 와요. 한 경기 60득점을 한 거죠. 보통 농구가요. 농구가 한 경기에 100득점이 나오는 경기가 있고 안 나오는 경기가 있잖아요. 그 점을 감안하면 거의 절반 이상을 자기가 득점을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 아니면 그날 팀 선수들이요. 이 선수한테 그 득점 기회를 몰아서 줬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농구 KBL 은퇴 투어 에 있어서는요. 일단은 이제 지금 연예계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장훈 씨가 있죠. 서장훈 씨가 2012 2013 시즌에 했는데 이거는 KBA협회 공식 투어는 아니에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주성 선수가 은퇴 투어를 했는데 그거 공식 투어예요. 2017 2018 시즌에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정규 시즌에 은퇴전까지 해요. 은퇴전까지 했는데 이제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는 소속팀이었던 원주 DB가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간 거야. 그래서 보통 그 은퇴 선언을 한 선수들의 경우 은퇴전은 보통 정규 시즌 때 치러요. 포스트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규 시즌 때 은퇴전은 치르지만 포스트 시즌까지 뛰고 은퇴를 해요. 그래서 시즌은 끝까지 치러요. 근데 이제 챔피언 결정전 6차전에서 서울 SK나이츠가 이 배우 4연승으로 우승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때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갔다면 김주성 선수는요. KBL 역대 플레이오프 부문에서 최다 출전 기록을 단독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는데 타이 기록에서 그쳤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원주 DB 팬들이 그 서울 SK나이츠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음 어쨌든 KBL은 NBA의 그 뭐냐 은퇴 투어 문화를 좀 받아들여가지고 어쨌든 했죠. 음 어쨌든 근데 김주성 선수는 워낙에 농구계에서 유명했던 선수잖아요. 음 그리고 솔직히 허재감독은 선수 은퇴할 때 그거였죠. 선수 은퇴할 때 이제 허재감독은 그거였어요. 약간 선수경 감독 약간 플레인 코치 약간 그런 식으로 선수로 은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그랬고 원래 은퇴 투어 문화는 NBA에서 시작을 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마저 할게요. 자 그러면 야구계에서의 은퇴 투어는 어떻게 전해졌을까 역시 프로스포츠 문화의 본고장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음 메이저리그의 은퇴 투어 최초 치퍼 존스가 있죠. 치퍼 존스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정말 레전드 스위치 히터 중에 한 명이죠. 스위치 히터 역대 홈런 3이고요. 음 스위치 히터 역대 홈런 1위가 미키멘틀이에요. 미키멘틀 2위가 에디 머레이 역대 4위는 칼로스 벨트란 전 감독이죠. 자 그런데요 참고로 스위치 히터 역대 최다한타가 피트로즈에요. 흥력사죠. 네 크흠 크흠 어쨌든 메이저리그 최초의 은퇴 투어 치퍼 존스가 드래프트 전체 1순위에요. 음 크흠 크흠 어쨌든 그랬는데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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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2012 시즌에 은퇴를 선언을 해요. 크흠 크흠 은퇴 선언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존스는 치퍼 존스는 애틀랜타 브레이버스 한 팀에서만 뛰었던 원클럽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의외로 한 팀에서만 알려진 선수다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근데 이제 치퍼는 아무래도 이제 야구계에서 크흠 크흠 제가 지난번 스위치 히터 역사에서도 다뤘지만요. 스위치 히터의 역대급 타자 중에 한 명이에요. 크흠 크흠 통산타율 3할 통산출루 4할 통산장타율 5할을 유지하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14시즌 연속 지구 우승에 있지만 정작 월드챔피언 한 번 바꿨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크흠 크흠 음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치퍼는 사실 뭔가 팀 성적에 조금 뭔가 모자라는 기록이 있긴 해요. 포스트시즌에서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어요. 음 사실 그리고 그레그 매덕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은퇴 투어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근데 매덕스는 2008년이 마지막 시즌이었죠. 음 그 매덕스 같은 경우는 은퇴 투어를 준비하기 조금 뭔가 좀 거시했던 게요. 그 매덕스가요. 전성기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였고 고향팀은 시카고 컵스였잖아요. 그런데 선수 막판에 그 매덕스가 다저스로 이적을 했어요. 그 2006년 트레이드 시장 때 컵스가 다저스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다저스가 포스트시즌을 노리고 매덕스를 영업을 했었는데 그리고 사실 그러면 컵스 같은 데서 은퇴 투어를 컵스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었으면 은퇴 투어를 했을 수도 있어요. 매덕스도 근데 그 어쨌든 매덕스가 2006년이 끝나고 FA가 됐어요. FA가 됐는데 계약을 한 팀이 샌디에고 파드리스였어요. 파드리스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박찬호 씨하고 계약을 안 하게 됐죠. 파드리스가 박찬호 대신 매덕스를 영입을 하면서 그랬었고 그랬었고 근데 매덕스 솔직히 매덕스도 박찬호 씨의 파드리스 성적하고 그렇게 커리어 ERA가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아 한잔 하셨구나. 어쨌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매덕스는 꼭 그럼 파드리스에서 은퇴하나요? 했는데 또 2008년 후반기에 또 다저스로 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즌 때 박찬호 씨하고 한 팀에서 뛴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 매덕스 트레이드로 인해서 박찬호 씨는 잠깐 선발 로테이션 기회를 얻었다가 다시 불펜으로 갔죠. 근데 솔직히 되게 그것도 애매한 게요. 박찬호 씨는 그때 불펜으로 간 덕분에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합류를 했고 매덕스는 선발로 끝났기 때문에 2008년에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은퇴했어요. 어쨌든 솔직히 그 매덕스가 그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못 들어간 이유 중 하나는요. 사실 그거예요. 포스트 시즌 때 역시 못했거든. 뭐 어쨌든 뭐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존스도 솔직히 포스트 시즌에서 좀 아쉬워요. 그 뭐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1993년? 어쨌든 거의 루키 젊은 시기 때 딱 한 번 우승했어요. 브레이브스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 치퍼는 포스트 시즌에서의 활약상은 딱히 없어요. 심지어 치퍼는요. 은퇴 시즌은 그 은퇴 시즌인 2012년에 와일드 카드 결정전에 출전했어요. 그랬는데 솔직히 좀 석연치 않게 수비 실제까지 나오고 아주 포스트 시즌에 흥력사를 쓰고 퇴장을 했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서 별로 흥력사가 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대신에 치퍼는 정규 시즌에서는 리그 MVP가 한 번 있죠. 올스타 여덟 목표고 그래서 은퇴식 이후에도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은퇴식은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 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일요일 홈 경기에 해준 거야. 조지 브랫이요? 이름 들어봤죠. 조지 브랫은 로엘스 레전드 로엘스의 그 황금기 있었잖아. 물론 로엘스는 그 이후 2015년 우승할 때까지 암흑 암흑이었죠. 백패도 몇 번 해보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 그래서 명예의 전당 투표 첫 해에 97.2% 높은 투표율로 입성을 했는데 이때 이프의 동기가 아주 그 판타스틱 해요. 그 600홈런 타자 짐토미 그리고 2004년 아메리칸 리그 MVP였던 블라디미르 게레르 시니어 그리고 내셔널리그 세이브 1위였던 트레버 호프원 응 최초의 600세이브 였죠. 호프원도 어쨌든 2패 동기부터가 그 쩔죠. 게레르 주니어 그 맞아요.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 1루수에 있는 그 게레르 아들이에요. 응 그래서 지금 이번에 블루제이스가 주목받는 게 그거예요. 그 2세들이 다 뉘엔진 선수 도우미들이 되고 있잖아. 응 그렇다고요. 어쨌든 그 어쨌든 뭐 커리어 타율이 3할 때 그것도 일단 대단하고요. 자 그래서 칩포존스는 주요 선물 목록들이 이런 게 있어요. 휴스턴 에스트로스 여행용 모자를 특별 제작해서 줬대요. 아무래도 에스트로스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 때 디비전 시리즈에서 브레이브스랑 붙어본 적이 많거든. 그렇다 보니까 에스트로스 입장에서는 제발 야구하지 말고 여행 가라 이런 의미로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그 은퇴 은퇴 기념 선물들이 다들 약간 그 은근슬쩍 디스하는 의미들이 있어요. 은퇴 번복하지 말라고 다들 선물을 주는 거야. 은퇴 번복하지 말라고 선수로 활약하지 않아야지 할 수 있는 물품들을 선물로 준대요. 시카고 컵스는 리글리필드에 몇 년 우승 몇 년 우승 이런 거 깃발 디자인 쓴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브레이브스 써가지고 깃발 준 적이 있고요. 카디너스는 부시 스타디움에서 치퍼가 홈런 쳤던 사진을 어떻게 찍었나봐. 그걸로 액자 만들어서 줬고요. 그리고 이제 신시네티레즈 뉴욕냥키스 워싱턴내셔너스는 삼루베이스를 떼가지고 그거를 선물을 줬어요. 또 만들면 된다 이거야. 왜냐면 치퍼가 삼루수 출신이니까 그 커리어 대부분이 삼루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삼루베이스를 떼서 줬다고 그리고 내셔널스는 그 뭐냐 그 전에 같이 찍었던 기념사진 액자를 또 같이 만들어서 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샌디이고 파드리스는요. 그 그만 뛰어 그만 뛰어 이 새끼야 라는 의미라고 샌디이고 파드리스는 해안도시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 그렇다보니까 그 서핑보드 서핑보드를 특별 제작을 했는데 이거를 파드리스의 레전드였던 트레버 호프먼이 전달을 해줬어요. 레전드였던 트레버 호프먼이 먼저 유태를 했죠. 그래서 호프먼이 이때 그 프런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나와서 양복 입고 나와서 줬다 그래요. 그리고 뉴욕 매츠는 약간 그 약간 그 약간 그 만화처럼 그린 아트 경기장 아트 이거를 그려가지고 액자를 줬고요. 그리고 마이애미 말린스 낚시용품 세트 줬고요. 역시 말린스예요. 필라델피아 필리스 그림 액자 줬고요. 그리고 다저스 자이언츠 레이스 디벡스 등 약간 치퍼한테 바치는 헌정영상들 뭐 이런거 상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것도 되게 뭉클할거다. 보통 헌정영상 이런거는 홈팀에서 제작을 하는데 원정팀이 제작해졌다는 것도 대단한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은퇴 투어를 할정도면요. 진짜 다른 팀 선수들 다른 팀의 팬들도 비록 상대팀의 선수지만 그 선수 자체는 싫어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마리아노 리베라 근데 사실 리베라는요. 다른 팀이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팀 팬들한테는 오히려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은퇴 투어는 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리베라 하면 진짜 그 공포의 커페터를 가지고 공포의 커페스테블을 가지고 있었던 마무리 투 셨기 때문에 진짜 다른 팀 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었거든. 근데 리베라의 은퇴 투어는요. 왜 다른 팀들이 적극적으로 했냐면요. 제발 은퇴 번복하지 말라고. 사실 리베라는요. 원래 2012년까지 뛰고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굳이 안해도 되는 외하 수비 연습을 하다가 전방 십자인 데가 끊어져 가서 재건 수술을 받은 거예요. 아마 한국이었으면 군대 안 깎였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마지막 시즌이 뭔가 허무하게 끝나버려 가지고 안되겠다. 1년 더 뛰자 해가지고 걔도 1년 온전히 뛰고 은퇴하는 게 멋있지 않냐 하면서 약간 근데 다들 그게 인정하는 분위기였거든. 어쨌든 그것 때문에 계약을 1년 연장을 했어요. 사실 앤디 패티트도 은퇴한다 했다가 한 몇 년 쉬고 와서 몇 년 쉬고 왔는데도 잘 던지고 은퇴했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계약을 연장을 한 거야. 양키스 하고 그래가지고 그 뭐냐 리베라는요 그거였어요. 그 리베라는 이제 다른 팀들이 제발 좀 은퇴라 하면서 선물해준 거야. 마이크문신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시즌 때 20승을 하긴 했지만요. 그때 사실 양키스 그 전 구단주죠. 조지 스타린 브레이너 그 구단주 한테 좀 상처를 받았었거든. 그 아빠 스타린 브레이너 스타린 브레이너 그 보스가요. 그 무신아는 제이미 모이오처럼 던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약간 그렇게 디스를 한 거야. 시즌 초반에 좀 부진했다고. 그래서 무신아가 그때 마상을 입었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20승을 했거든. 그동안 여태 못했던 20승을 한 거야. 근데 사실 무신아도 되게 안타까운 게 볼티모 오리오시 시설 때 에이스였다? 그리고 우승을 하고 싶어서 양키스를 온 건데 정작 무신아가 양키스에 온 이후로 양키스가 그 우승을 계속 못했었잖아요. 분명 무신아는 에이스였는데 심지어 양키스가 기어이 우승을 하겠다고 랜디 존슨까지 그 영입을 했었는데 물론 랜디 존슨이 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양키스의 에이스는 무신아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랜디 존슨도 다시 디백스로 돌아가고 무신아도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무신아가 은퇴를 하니까 그때 양키스가 FA 시장에서 오른손 투수로 AJ번에서 데리고 와요. 무신아 대신에 그리고 왼손 투수도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2008년에 그 싸이 영상 받았던 클리프리 뭐 이런거 못 데리고 오니까 그때 사바시아가 FA 나왔죠. 사바시아를 냅다 집었죠. 그리고 2009년에 3명으로 우승을 했어요. 선발 투수 3명으로 미친거야. 응. 사바시아 AJ번에 앤디 페티트 3명으로 우승했어요. 선발 투수 어쨌든 뭐 그랬던거지. 어쨌든 그래서 리베라 같은 경우는 진짜 양키스 한 팀에서만 뛰었고요. 그래서 역대 최다 세이브 마무리 투수가 되었고 아무래도 양키스라는 악의 제국에서 뛰다보니까 포스트 시즌에서 무슨 한 시즌짜리 기록을 냈어요. 42세이브 그 진짜 포스트 시즌에서 한 시즌 단위 기록을 낸 선수가 2명 있어요. 리베라하고 데릭 지터 리베라는 포스트 시즌에서 42세이브를 했고요. 그리고 그 데릭 지터는 포스트 시즌에서 200안타 쳤어요.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요. 선발 투수에서 포스트 시즌 출전 기록만으로도 정규 시즌 커리어를 채운 선수가 또 2명 있네요. 한 명이 앤디 페티트 포스트 시즌 역대 최다승이고요. 두 번째가 존 스몰츠 스몰츠 포스트 시즌 최다승 2위에요. 스몰츠도 진짜 한 시즌 기록이야. 진짜 포스트 시즌만 봐도 어쨌든 뭐 스몰츠야 이해는 돼요. 스몰츠도 브레이비스에서 계속 떴는데 맨날 지구승하니까 맨날 포스트 시즌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 한 시즌급 기록을 내지.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포스트 시즌에서 페티트가 누적 기록은 좋은데 포스트 시즌에서의 임팩트는 스몰츠가 더 컸어요. 선발 투수는. 뭐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리베라는 올스타 13번 뽑혔는데요. 정작 올스타 MVP는 한 번밖에 못됐어요. 왜냐면 보통 올스타 게임에서 투수가 MVP를 받는 경우는 선발 투수 출시들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구원 투수로 처음으로 MVP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 올스타 MVP는 솔직히 리베라가 올스타 게임에서 엄청나게 임팩트를 보여서 MVP가 됐다기보다는 은퇴 시즌이라니까 약간 그 투표한 사람들이 그냥 예의상 리베라한테 몰표를 줬다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저는 그냥 예의상의 몰표인 것 같아. 그냥 예의상 한 번 준 것 같아요. 그리고 1999년 월드 시리즈 MVP 이거는 진짜 마무리 투수가 시리즈 MVP 받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때 리베라가 월드시즈 MVP를 받았던 게 4세이브 혼자 다 땄어요. 시리즈 4정에 다 책임됐다는 거야. 그래서 준 거예요. 그치 보통 근데 몰표 안 주지 않았나요? 2017년 미스터 홀스타 이승엽 안 주지 않았나? 응 안 줬어요. KBO 리그 그런 거 없어요. 미스터 올스타는요. 그냥 그날 활약 보고 해요. 응. 물론 아마 내가 알기로 리베라가 그 올스타 MVP 받았을 때 아마 그냥 무실점 하긴 했을 거예요. 응. 어쨌든. 그리고 이제 2003년 ALCS MVP가 리베라였죠. 그리고 은퇴시즌이었던 2013년 때 은퇴한 선수한테 재기선수상을 줘요. 십자인대로 1년 쉬었다 이거야. 리베라. 그랬다고 재기선수상 준 거야. 은퇴한 선수한테 재기선수상을 준 것도 참 이것도 애매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은퇴 행사는 2013년 9월 22일 일요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은퇴 행사를 하기는 했어. 했고 그리고 9월 26일 양키스타디움에서 마지막 홈경기 로 등판을 마쳤죠. 그러니까 실질적 마지막 경기 앞서서 그 은퇴전을 보통 마지막 주말에 해준 거야. 그래서 시즌 마지막 등판 경기에서 그 등장 퍼포먼스가 따로 있었죠. 야수들이 막 그 몸 푸는 그런 거 퍼포먼스 한 번 있었죠. 그리고 수수교체 퍼포먼스 보통은 감독이 교체하러 올라오는데 이때 사실 그날 지터가 아마 경기에 출전을 안 했나봐요. 이 퍼포먼스를 위해서 하루 쉬었나 봐 지터가 주장으로서 그래서 주장이 대신 올라온 거야. 지터는 주장이니까 1일 감독 한 거죠. 응. 일부러 1일 감독 하는 것처럼 그 가끔 메이저리그가요 그 1일 감독 이벤트를 하는 팀들이 있어요. 선수가 감독 이벤트 그래서 그 기아 타이거즈 올해 그 연습 경기할 때도 서재인콧 그 윌리엄스 감독이 한 번 오 오늘 한 번 1일 감독 홍백전 해보자 해가지고 그 양현정 선수 1일 감독 한 적 있죠. 어쨌든 그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앤디 페티트 어 그래서 이제 그 앤디 페티트는 절친이니까 그래서 같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교체 사인하러 이렇게 올라오 타임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안 올라오고 그러는데 결국은 페티트한테 야 앤디 나 좀 울게 하면서 펑펑 울고 그때 진짜 난리 났었죠. 나는 그걸 라이브로 봤어요. 그러고 은퇴 후에 뭐 지도자를 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독시랑 개신교신자였다 보니까 고향인 파나마로 돌아가서 성교사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요. 응 그래서 이제 명예전당 투표에서 그 투표한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 100% 득표했어요. 페티트는요 솔직히 하락세는 아니었어요. 페티트는요 중간에 자기가 좀 그 쉬겠다. 아니요. 리베라 국적 파나마 고향으로 돌아갔다니까 은퇴하고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니까 그래서 페티트는요 그 뭐냐 페티트는 이제 그거를 했어요. 이제 야구를 쉬고 싶다 해서 은퇴를 했다가 몇 년 쉬고 은퇴를 번복을 했어요. 그리고 번복하고도 되게 잘했어. 근데 리베라가 WBC 나왔다고 무시무시 할 수가 없었던 게요 그때 파나마가요 1승 2패로 떨어졌어요. 아예 세이브 상황이 안 나오는데 뭐 나왔겠어요? 그리고 그 아 3패로 떨어졌구나 2006년에 3패로 떨어졌어요. 세이브 상황이 애초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세 번째 경기 때는요 그 네덜란드한테 65구 노이터 패배를 당했어요. 콜드 게임으로 65구 노이터 패배 당했어요. 진짜 굴욕이지. 안 나가는 게 나았어. 차라리 벤치에서 지켜보는 것보단 나았을 거야. 어쨌든 어쨌든 기권 한 명이 있었다고 응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리베라가 은퇴 은퇴 진짜 내가 이 사진 구하면서 진짜 웃겼던 게 이따 얘기할게요. 다른 팀으로부터 받았던 주요 선물 목록이요. 다 찾지는 못했어요. 다저스는요. 아무래도 다저스는 그 뉴욕 브루클린의 연구로 있었던 것 때문에 양키스하고 라이벌 인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낚싯대에 딱 리베라 사진을 새겨서 낚싯대를 선물해줬어요. 제발 야구하지 말고 낚시하고 다니라고 그리고 이제 리베라가 자선재단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성 그 몹사다 보니까 성교사다 보니까 그 뭐냐 성교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에 1만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기부 선물이 꽤 많아요. 은퇴 토 선물에 그리고 그날 경기에서 리베라가 642세이브를 땄어요. 세이브까지 선물로 하나 줬어. 세이브 헌납했어요. 그렇구요. 이 선물을 미네소트 트윈스가 준거에요. 부서진 배트로 만든 의자 아무래도 컷패스트볼이 배트를 많이 부러뜨리는 구종이었다 보니까 그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저게 아마 다 리베라 경기에서 나온 배트는 아니었을거에요. 그거를 의식하고 모으진 않았겠지. 그냥 다른 경기에서 부러졌던 배틀 때 다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의자를 제작을 했겠죠. 그래서 깨져버린 뭐 산산조각 난 꿈의 의자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그걸로 의자 만들어서 선물해준 것도 진짜 저게 진짜 웃겨 얼마나 배틀을 많이 부러뜨렸으면 저걸로 의자까지 만들어서 줄 생각을 그리구요. 그리구요. 샌프라시스코 자이언츠는요. 리베라의 그 그러니까 그 자이언츠 경기장에서 한건 아니구요. 뭐냐 그 리베라의 영구결범 기념 행사에서요. 그 밴드 메탈리카가 양키스타디움에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엔터샌드맨을 그 연주를 했는데 리베라의 그 등장음악 근데 왜 영구결범 기념 행사 때 메탈리카가 이날 초대를 받은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 영구결범 기념 행사가요. 샌프라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였어요. 그리고 메탈리카 밴드가요. 원래 자이언츠 팬이에요. 자이언츠 팬인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탈리카 밴드가요. 절대 핀 스트라이프는 입지 않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양키스 로고는 절대 새기지 않겠다 하면서 메탈리카 자기네 밴드 이름 새겨놓은 로고를 입고 나온 거야. 아무래도 자이언츠 팬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이언츠도 양키스는 라이벌 팀이거든. 뉴욕 자이언츠 음 그러니까 자이언츠하고 다저스는요 옛날 뉴욕에 연구를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어서 양키스하고 라이벌이에요. 다저스하고 자이언츠는 어쨌든 자이언츠도 라이벌 팀이었던 거 맞죠? 양키스가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밴드들이 자이언츠 팬이었다 그래요. 애초에 그 밴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을 해놓은 밴드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왔대요. 응 그래서 엔터 샌드맨을 영구결번기념행사에서 연주를 한 거야. 은터식 때 응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영구가 총 다섯 팀이 있죠. 메이저리그에 응 어쨌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 리베라가요 이제 그 보스턴 레드삭스 의 은퇴 투어러 갔을 때는 레드삭스는요 2004년에 ALCS 때 리베라의 영상들을 모아서 비디오를 틀어준 거예요. 참고로 2013년때 레드삭스가 월드 챔피언이었죠. 양키스는 그때 포스트 시즌 못 나갔죠. 2013년에 그래서 레드삭스는 2014년 AACS 기념 영상을 상영한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레드삭스가 자기네 그 반비누의 젖을 풀어낸 거 그거를 축하하는 영상인데 왜 이거를 그 리베라 은퇴 투어때 틀었느냐 간단해요. AACS 4차전 5차전 때 리베라가 연속으로 블론 세이브를 하죠. 그리고 그 두 경기 모두 연장 승부 가서 이기죠. 레드삭스가 그래서 그 영상이 나온 거야. AACS 4차전 때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이때는 로버츠가 2013년 때는 파드리스 코치였어요. 그 로버츠 감독이 그 리베라를 상대로 도루를 하죠. 그래서 리베라를 흔들어 놓죠. 그 도로 한방으로 그 리베라가 그 뭐냐 불론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그 리베라를 은퇴를 축하한다기보다는 약간 누가 보면 리베라 디스 영상을 올린 거야. 근데 이것도 나는 레드삭스가 이해가 되는 게요. 왜 이해가 됐냐면요. 사실 양키스하고 레드삭스가 레이저리그에서 소문난 앙숙관계잖아요. 근데 그랬던 리베라가 은퇴한다니 레드삭스 입장에선 얼마나 기쁘겠어요. 앞으로 양키스를 이길 기회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그 영상을 틀어준 거예요. 그 제발 은퇴 번복하지 말라고 일부러 굴욕적인 장면들을 모아서 틀어준 거야. 그러니까 다른 팀들 다 그런 거야. 제발 야구하지 말라고 의상의 은퇴 투어들이 다 그래. 메이저리그는 메이저리그의 은퇴 투어들은요. 뭐냐 다른 팀들도 많잖아요. 응 야구하지 말고 낚시해라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요 양키스하고 레드삭스에 그 싸우는 것만큼 남의 싸움 불구경 구경하는 게 재밌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건 인정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은퇴 투어가 있었죠. 데릭지터 데릭지터 지터 역시 드래프트 1라운드 출신이고요. 양키스 한 팀에서만 뛰었고 양키스 주장을 12시즌을 역임을 했어요. 정규 시즌 엄청나게 뛰었고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 역시 리베라처럼 정규 시즌 한 시즌만큼의 기록을 냈어요. 포스트 시즌만으로 158경기에 출전해서 200안타를 쳤어요. 포스트 시즌이 200안타 25룸 61타점이에요. 타율 3할 때에다가 미친 거야. 포스트 시즌이 더 무서운 놈이야. 그래가지고 올스타 14번 그리고 2000년때 올스타 게임 MVP 월드 시리즈 MVP 그리고 로베르토 클레벤테사까지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양키스 역대 최단타 1위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역대 최단타 6위까지 찍고 은퇴했어요. 마지막 시즌 때 순위 몇 계단 더 올리고 은퇴했어요. 그리고 2001년 월드 시리즈 4차전 워크호프 홈런 11월을 때렸죠. 미스터 노벤버가 됐죠. 그때 원래 미국 시각으로 10월 31일에서 11월 1일로 넘어간 새벽이었대요. 그 양키스타디움 시각으로 그랬는데 그때 이 홈런을 맞았던 투수가 김병현 해설위원이에요. 고개를 떨궜죠. 그야말로 그래서 그날 4차전 선발투수가 커트실링이었는데 그때 커트실링이 BK를 위로하는 발언을 했었죠. 원래 언론플레이 좋아하잖아 실링이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9월 7일에 영국열범 기념식을 했고 9월 25일 마지막 홈경기에서 끝내기 한타를 때렸는데요. 이때 이 끝내기 한타를 맞았던 투수가 에반밍 에반밍이에요. 이 에반밍이 이때 끝내기 한타 맞고 나서요. 나중에 2015년에 아마 2015년이었을 거예요. 에반밍이 이때 그 뭐시냐 기아 타이거즈에서 뛴 적이 있어요. 외국인 그 교체 선수였나 어쨌든 뛴 적이 있어. 지터한테 끝내기 한타 맞고 기아 타이거즈 와서 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반밍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기아 타이거즈에서 뛴 적이 있어요. 어쨌든 에반밍이 그렇게 오래 뛰진 않았어요. 찢은 중간에 그 교체돼서 왔고 그리고 이제 그때 기아 팀 사정 때문에요. 스윙맨으로 뛰었어요. 9원으로도 나왔었어요.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별로 그래서 유명한 외국인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9월 28일 페네이파크 마지막 경기 때는 내야 한타 치고 나서 대주자 교체 기립박수 그래도 레드삭스 팬들 기립박수는 쳤어요. 그래서 명예전당 투표 때 반대 한 표만 받고 입석을 했다. 근데 이 반대 한 표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레드삭스 팬 레드삭스 담당 기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데릭지터가 받았던 주요 선물들 골프 가방 중절모 특별 부츠 그리고 1인용 카누 그리고 매츠는 아무래도 지하철 시리즈 인연이 있으니까 지하철 타일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인유폼을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레인저스 카우보이 부츠 그리고 레인저스도 지터의 자선재단에 1만 달러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가 그 그거였잖아요. 그 부시 전 대통령이 구단주였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시 전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2001년때 대통령 취임을 했었잖아. 그리고 그 2001년에 미스터 노벤버가 됐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시 전 대통령이 그 인사 영상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 두산대 LG 한국 시리즈 여태 안 했었죠? 응 두산대 히어로즈 한국 시리즈는 있었죠. 작년에 지하철 시리즈 응 잠실 시리즈보다는 솔직히 지하철 시리즈는 그게 맞지. 응 작년에 어쨌든 지하철 시리즈가 있었지. 작년에는 솔직히 그거였어요.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어차피 수도권에서 했고 줌플레이오프부터 서울 시리즈였죠? 응 줌플레이오프부터 다 서울 시리즈여가지고 그 어쨌든 그래서 지하철 시리즈가 됐었죠. 어쨌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스터 노벤버 인연도 있고 하다보니 그래서 2001년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인사 영상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응 자 그리고 여기 이름에다가 제가 별표를 붙여놨죠. 데이비드 오티즌 별표를 붙이는 이유가 있죠. 미네소타 트윈스 계약해서 데뷔를 했었고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으로 근데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그 지명타자로만 포지션을 국한시키는 바람에 출전기 더 줘라 하다가 방출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그 오히려 플래툰이었다 그래요. 근데 왼손 타자 약점을 극복하고 나서 진짜 괴물 타자가 됐지. 음 어쨌든 그리고 레드삭스의 레전드가 됐죠. 그래서 올스타 10번 그리고 2004 ALCS MVP를 제가 굵은 글씨에 해놓은 이유는요. 반비누의 저주를 깨뜨렸던 그 시리즈였던 거예요. 음 2004년하고 2005년에 그 끝내 그 뭐냐 어쨌든 근데 지터는 솔직히 약물보다는 그거 아니에요? 지터는 여자 문제 아닌가? 약물보다는 한나 데이비 씨랑 결혼했죠? 응 어쨌든 지터는 선수 시절 그렇게 여자들하고 열심히 놀더니 어쨌든 그렇고 2013년 월드세지 MVP 그리고 이제 비공기 약물 검사가 걸린 적이 있었죠? 그렇고 사실 그래서 은퇴 투어를 할 때 좀 말이 많았다 그래요. 은퇴 투어를 할 때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같은 경우는요. 항의 표시로 은퇴 투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오티지한테 선물 안 줬대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그래서 선물 안 줬다 그래요. 소신을 지켰지. 그리고 은퇴 시즌에 38홈런 127타점으로 타점왕을 찍고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도미니카 공화국 술집에서 이제 청부살인범에 의해서 총을 맞고 생명이 위험했었는데 일단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살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사수세 그 보스턴시가 그 뭐냐 병원으로 후송을 해줘가지고 이제 미국 병원에서 후속치료를 받고 그 회복을 했죠. 휴스탄 에스트로스 벌써 벤치클리어링만 두 번 했잖아. 지금 난리 났잖아. 벌써 지금 벤치클리어링만 두 번 했어. 에스트로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벤치클리어링만 두 번 했어요. 어쨌든 청부살인범이 원래 오해를 했었대요.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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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맞고 수술받고 살았던 거는 다행이에요.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어쨌든 오티즈는 좀 논란이 있는 은퇴트로 했는데 자 이 사진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요. 오티즈가요 그 캠튼 야지에서 그 심판 판정에 마음에 안 드는 삼진을 당한적이 있어요. 그때 더그아웃에 있는 전화기를 자기가 들고 있던 빠따로 졸라게 때려 부신적이 있어요. 그 경기 화면에 잡혔거든요. 근데 그 그때 부숴서 뜯어진 더그아웃 전화기를 은퇴트로 은퇴트워때 선물로 준거에요. 지금 이거 선물 주면서 졸라게 웃고 있잖아. 이거는 솔직히 웃긴다. 뭔가 그 그 어쨌든 그 어쨌든 뭐냐 올해 휴스턴 에스트로스하고 텍사스 레인저스 경기 잡히면 제가 한번 방송은 해볼게요. 레인저스 편파로 어쨌든 그래서 그 전화기 졸라게 부셨는데 그걸 선물로 줬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되게 유쾌한 추억이죠. 참고로요. 역시 아까 그 데릭지트하고 에반믹의 관계가 나서 그러는데요. 저 오티즈가 전화기를 그 부셨을 때 오티즈를 삼진 잡았던 투수가요. 타이로 어센시오라는 투수에요. 타이로 어센시오 2014년 기아 타이거즈의 마무리 투수였어요. 유난히 기아 타이거즈하고 은퇴 투어한 선수들하고 인연이 많다. 어. 그리고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감독이 맷 윌리엄스죠. 메이저리그 출신. 참 그것도 인연이 많다. 하이로 어센시오. 어. 어쨌든 하이로 어센시오가 그랬었다고. 어쨌든 윌리엄스 감독이 뭐 지금 윌리엄스 감독 우리나라 와가지고 또 지금 되게 새로운 문화를 퍼뜨리고 있죠. 그 뭐냐 우리나라 처음 왔으니까 감독들한테 그 술 선물 주고 있죠. 그 와인 선물 하고 있죠. 와인 파티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냐 와인 선물 와인 선물 주고 그 담리에 선물 받고 있죠. 어쨌든 지금 그 윌리엄스 감독이 다른 여덟 팀 다 돌았고요. 이제 마지막 한 팀 SK 남았대요. 그래서 지금 박경환 감독 대행이 선물을 아직 공개 안 했대요. 주는 날 공개 하겠대. 그렇다고 하고요. 자 어쨌든 그 부서진 의자에 이어서 졸라게 웃긴 은퇴 선물 부서진 전화기 아니지 그거 주겠 그 뭐냐 내가 보 그 한화에서는요 그 아마 인삼주 어쨌든 뭐 그런거 줬나봐요. 아무래도 금산에서 가져온 근데 아마 그거 같아. 내가 보기에 인천에서 고량주 줄 수도 있어. 응 그 차이나타운에서 고량주 사가지고 선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렇다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BO 리그 한국 야구위원회 공식 1호 은퇴 투어로는 이승엽 해설위원 인정. 응 어쨌든 근데 솔직히 다른 먹을거 주기엔 애매한게여 생선에는 상하잖아. 응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 1995년 고졸 연고구단 계약을 했고 그래서 일본 팀에서 뛰었던 시절 이외에는 삼성 한 팀에서만 뛰었죠. 그리고 이승엽 선수 본인의 요청이었나봐. 이건 원정 일정마다 어린이 팬 선 3명씩을 뽑아가지고 팬미팅 행사를 따로 했어요. 그리고 기량 기량 노세하로 적게 출전하고 은퇴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마지막 시즌에 풀타임 일루수로 은퇴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은퇴 경기에서 홈런 두개까지 추가 적립하고 은퇴를 해서 626 홈런은 남겼죠. 참고로 그 홈런 두개의 상대투수는 한현희 선수 근데 이거 히어로즈가요 나름 승부하겠다고 그 공격적인 투구를 했는데요. 이건 되게 웃긴 나는 되게 웃기게 생각하는게 솔직히 히어로즈도요 히어로즈도 아마 이거 그 자기 순위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을거에요. 그래가지고 순위가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는데 그 어차피 그 왼손타자한테 극도로 약한 잠수함 투수를 선발로 내보낸거 보다가 대놓고 홈런 맞겠다는 뜻이었거든. 대놓고 홈런 맞겠다고 그 잠수함 투수를 선발로 등판시킨거야. 물론 한현희 선수는 이승엽 선수의 걔도 나름 약점코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자기의 전력투구를 했지만 그대로 그냥 잡아당겨서 홈런 그랬죠. 아 33명이 아니고 36명이다. 정정할게요. 36명이지. 큰일 날뻔했네요. 어쨌든 정정할게요. 36명씩 어쨌든 36번 영구결번 했구요. 진짜 근데 이거 626 홈런은요. 그러니까 솔직히 KBO 리그 467 홈런도 깨일 선수가 얼마 없겠지만 626 홈런 깨일 선수는 진짜 극도로 없을 것 같아요. 응. 해외 리그 포함해도 이거는 좀 안타까 되게 정말 불멸의 기록을 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승엽 해설한테 각종 선물들은 뭐가 좀 뭐가 뭐가 나왔으냐 아니요. 이거 467 홈런은 아직 못 깼어요. 최정선수 아직 멀었어. 양준혁 기록은 깼어요. 양준혁 기록은 깼어 이미. 응. 양 양 뭐냐 그 메이저리그는요. 이미 그 이승엽 해설이 626 홈런 나오기 전에요. 이미 그거 했잖아. 그 뭐시냐 이미 그거 넘어갔잖아요. 이미 윌리메이스가 660개인데 말은 알자. 어쨌든 그래서 이승엽 해설 이승엽 해설이 이 각각 뭔 선물을 받았느냐. 자 하나이글스 대전 보문산에서 소나무를 키워서 캔 다음에 그거를 분재를 줬어요. 자 참고로 소나무는요. 그 대전 광역시 심오기 심오기 소나무여요. 풀스 풀스가 지금 당연히 넘었지 풀스는 생각해봐요. 풀스는 이승엽 해설을 보다 그 풀타임으로 더 뛴 시기가 더 그건데 뭐냐 메이저리그 경기수가 더 많잖아요. 풀스가 못 깨는게 이상하지. 자 그렇구요. 그래서 대전 보문산이 이글스 파크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승엽 해설이 이글스 파크에서 쳤던 통산 홈런의 비거리만 합산해도요. 그 비거리를 합산하면 보문산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된대요. 한 이글스 파크에서 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그동안 이승엽 해설이 이글스 파크에서 쳤던 홈런의 비거리들을 다 파니까 그 비거리들로 보문산을 오를 수 있다는 거야. 진짜 그것도 대단한 거다. 왜냐면 보문산이요. 이글스 파크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그래가지고 그 뭐냐 어쨌든 그 보문산에서 캤다는게 되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케이티 위즈는 그냥 이승엽 해서라고는 별로 인연이 많지 않잖아요. 2015년에 1군 합류원팀이니까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케이티 위즈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선물을 줬어요. 수원 화성행궁에 화룡전 운항각 그린 그 인두화 근데 케이티 위즈는 그거는 의미가 있었어요. 은퇴 투어를 했던 날이 이승엽 해설위원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팬들이 생일 축하 인사를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다 그래요. 생일 축하 합니다 하면서 그거는 되게 의미 있었겠다. 생일에 은퇴 투어 한거는 그거 하나는 의미 있었네요. 일정이 생일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은퇴 투어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히어로즈 히어로즈는 유니폼에다가 황금으로 이름을 새겨서 선물을 줬다 그러고 고척 스카이돔에서 인조 잔디를 떼가지고 액자 배경 장식을 해줬다 그래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야구장에 잔디를 떼준거 근데 어차피 히어로즈는 인조 잔디라서 또 붙이면 돼. 그렇다고 해요. 그 그 그렇구요. 그 다음에 SK와이버스는요. 그 SK와이버스는요. 아무래도 연고지가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공항이 있잖아요. 인천공항이 있다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가족들하고 해외여행 자주 가세요. 하면서 이제 여행가방 두개를 만들어준거야. 이승협회설 이라는 가방하고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 그 부부가방 애들가방 그렇게 두개를 만들어가지고 숫자 3 6 새겨가지고 여행가방 트렁크 두개를 선물로 준거에요. 그 여행가방에다가 또 이제 뭐 각종 여행용품들 선물로 다 굽 그 공수해서 줬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 가족 은퇴하고 가족들하고 여행가고 싶다 약간 이런거를 착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행세트를 줬대요. 응 야구하지 말고 여행가세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라고 아마 그런 얘기 있을거에요. 해수위원들이 어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구요. 그리고 이제 두산베어스는요 아무래도 이제 퓨처스팀이 이천에 있으니까 이천에서 도자기 하나 사가지고 도자기에다가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새겨가지고 캐리커치하고 같이 줬다 그래요. 뭐 나름 의미있는 선물이고 자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황금 잠자리채 아마 그때 아마 그 이승엽 해설 그 시즌 그 50몇개 그 아시아신경기록 썼을 때 아마 그때 상대팀이 롯데였나? 응 아마 그 시즌 마지막 날 상대팀이 롯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황금 잠자리채 조그맣게 만들어서 줬다 그래요. 응 그리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내가 이거 사진까지 구해온 이유는요 타이거즈는 이승엽 해설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의미를 지닌 선물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 뭐냐 이승엽 해설이 커리어 첫 홈런을 무등야구장에서 쳤거든 대구에서 치인게 아니고 커리어 첫 홈런을 그 광주에서 그 날렸어요. 라팍이 2016년에 개장했어요. 응 그래서 그 이승엽 해설이 2017년까지 뛰고 온티를 했는데 2017년까지 기준으로요 라팍 커리어 홈런 1등이었어요. 라팍에서 한 시즌짜리 홈런을 쳤어요. 20몇 홈런. 라팍에서 한 20몇개 쳤으니까 한 시즌짜리 친거지. 라팍에서 2년동안 한 시즌짜리 친거야. 근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된다? 홈경기 한 시즌의 절반 하니까 응 어쨌든 그 근데 아마 향후 그 기록은 아마 깨질 것 같아요. 라팍 최다 홈런은 어쨌든 무등야구장 외야 관중석 의자를 하나 뽑아서 줬대요. 응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첫 홈런을 쳤던 경기장에 의자를 줬다는 거 그 무등야구장이 지금은 그 외야 의자들 다 뽑았잖아요. 외야 의자들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뭐 의자 남겨서 줬기 때문에 무등야구장 이제 아마추어 경기장을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야 쪽에만 의자 남겨요. 굳이 많은 관중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응 그래서 그 이제 아마야구장으로 바뀌어요. 그 대구시민야구장도 그렇죠? 대구시민야구장도 이제 아마 경기를 위한 야구장으로 바뀌었죠? 응 그래서 아마 그 저기 뭐냐 안제만 선수가 대구에서 뭐냐 그 야구 그런 거 야구 방송 이런 거 할 때 그 그런 데서 막 하잖아요. 대구에서 응 어쨌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냐 광주도요 광주도 본부석 보존했어요. 응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어차피 아마대에는 본부석만 있어도 되거든. 그래가지고 뭐냐 어쨌든 그 이승엽 해설의 그 홈런 영상 그리고 그래서 이승엽 해설이 첫 홈런을 쳤던 기억이 있으니까 타구 위치하고 그 비거리를 대충 측정을 해가지고 낙구 지점을 추측해가지고 의자를 뽑았다 그래요. 물론 1995년 당시에 그 무등야구장 의자고 그 2017년 당시 무등야구장의 의자는 똑같은 건 아니기는 해요. 근데 나름 그 외야의 의자를 하나 줬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래도 뭐냐 첫 홈런을 쳤던 경기장의 의자를 준 것 자체도 대단한 기념품이죠. 그래도 나름 첫 홈런 친다잖아. 챙겨줘야지 그 정도는. 어쨌든 타이거즈는 뭔가 첫 홈런을 쳤던 상대팀이었기 때문에 뭔가 의미있는 선물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고요. 창호 이제 다이노스는 이제 자전거 모형을 준 거예요. 창원시 공공자전거 왜냐면 창원이 워낙에 자전거 도로가 많아요. 그렇고요. LG 트윈스는요. 그 목각 기념패 스피커를 만들어줬다 그래요. 역시 LG전자 나와요. 응. 전자의 기업 삼성에 이어서 또 다른 전자기업이죠. 그 LG 나와요. 그 LG전자의 기술로 이승엽 베트와 같은 재질의 나무로 스피커를 만들어줬다. LG전자 응. 그래서 이승엽 응원가가 재생되는 그 스피커를 만들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베트하고 같은 재질이에요. 그것도 대단해. 캐나다산 하드메이플 그 나무 구하기도 힘들었죠. 일루베이스? 글쎄요. 근데 일루베이스 뽑아준 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베이스 뽑아줄 만한 그 팀은요. 선수는 수비를 엄청 잘하기로 유명했던 선수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허슬플레이가 많았던 수비수가 은퇴투어를 하면 아마 베이스 뽑아서 줄만한 게 있을걸? 아니면 만약에 그 이제 그 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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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고의 대도였죠. 전준호가 만약에 은퇴투어를 했었으면 이루베이스 뽑아서 줬겠죠. 역대 도로왕이 은퇴투어 한다면 아마 그랬으면 이루베이스 뽑아서 줬을 거야. 어. 어쨌든 근데 이제 1루수비는 솔직히 다른 내야수들에 비해서 그 엄청나게 허슬플레이를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음 근데 솔직히 3루수 말고는 베이스 뽑아주긴 애매한 게 유격수는 베이스를 못 모아주잖아.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라이온즈는 이제 그 역대 홈런 베스트 5 기념 순금 액자를 줬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베스트 5 베스트 5에 들어가는 것 중에 나중에 내가 이승엽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다시 해볼 생각이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베스트 5 중에 하나는 당연히 그거예요. 그 베이징 올림픽 홈런이에요. 음 전주시 이와세를 상대로 친 홈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트 홈런 중에 하나는 그 돈트레 윌리스를 상대로 쳤던 홈런이 생각나요. 돈트레 윌리스 메이저리그 다정황 출신이었던 그 월드베이스복 클래식에서 초고 홈런 쳤죠. 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대 시절의 홈런이 좀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홈런 중에 하나는 그게 있어요. 2002년 한국시리즈 6차전 때 동점 홈런 이거는 솔직히 베스트 넣어줘야 돼. 아니 그런데 돈트레 릴리는 2006년 때까지는 잘했어요. 다만 2005년 하고 비교해서 좀 그 못했을 뿐이지 2005년 너무 잘했던 거야. 2005년 이 다정황 이었거든. 2005년 이 너무 잘했을 그렇지 2006년 까지는 수준급 이었어요. 2007시즌부터가 문제였지. 2006까지는 괜찮았어. 응. 어쨌든 그랬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홈런 중에 하나는 베스트 홈런 두 개는 그거죠. 은퇴전 때 홈런 두 개지. 응. 진짜 라파게 자신의 이름을 강렬하게 남기고 갔지. 뭐 그렇고요. 그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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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남기고 싶다. 자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이호준 코치도 은퇴 투어를 했죠. 근데 이호준 코치는요. 그 KBO 한국 야구협의회 그 한국 야구위원회에서 그 주관한 은퇴 투어는 아니고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에서 주관했던 은퇴 투어예요. 왜냐면 은퇴 시즌 시작할 때까지 그러니까 은퇴 시즌 한 개막 직전까지 선수협회장도 했었고 NC 다이노스 초대 주장이었거든. 그래서 NC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호준 코치가 레전드가 된 거예요. 초대 주장이었기 때문에. 음 솔직히 이호준 코치는 커리어가 세 팀에서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팀만의 레전드라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호준 코치는 아마 다른 팀에서 은퇴를 했었으면 어느 한 팀의 레전드로 그렇게 남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호준 코치는요. 이호준 코치는 마지막 팀을 NC로 갔던 덕분에 그리고 NC의 초대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호준 코치는 NC의 전설로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량 자체는 SK때 또 임팩트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얼마 안 뛰진 않았어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시즌이 됐어. 나름 그러니까 FA계약으로 간 거기 때문에 FA계약 SK에서는 FA계약 딱 한 번 채우고 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호준 코치는요. 성적 자체로 라기보다는요. 이호준 코치는 NC에서의 존재감이 제일 컸어요. 일단은 주장으로 NC의 역사를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단 역사적인 차원에서 그런 존재감이 컸던 선수였기 때문에 은퇴투를 해준 것 같아요. 응 나름 나름 NC에서의 레전드가 된 거야. 그래서 NC의 역사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이제 좀 좀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이래저래 응 이래저래 그렇게 된 거야. 아마 그때 타이거 해태도 해태도 아마 그 재정상황이 안 좋았을 거예요. IMF 그 정도면 그 IMF였으니 뭐 어쨌든 그런 이해는 되겠죠. 어쨌든 이호준 코치는 그거야. 좀 NC의 초대 주장이었다는 그 이미지가 크기 각인이 되면서 이호준 코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NC의 입장에서는 NC의 전설이 된 거야. 지금 NC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래서 경기전에 기념사진 찍고 간단하게 팬들하고 인사하고 마이크로 인사하고 뭐 그 정도 진행을 했다 그래요. 음 그리고 마지막 날 은퇴전 때 나름 2안타 쳤고요. 그리고 포스트시즌 까지 출전하고 마무리했어요. 나름 그래서 포스트시즌 역대 최고령 기록을 세웠죠. 이승협 해설이 포스트시즌을 마지막 시즌에 못 나가면서 그래서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은퇴토 한 거지. 아무래도 그 그치 NC를 나름 그 뭐냐 다른 팀하고 그 나름 그 경쟁력 있는 팀으로 키워준 그런 약간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이호중 구치가 아니었다면 NC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강팀으로 갈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팀의 구심점을 잡아준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래 이제 얘기해보자. 그 얘기해보자. 근데 일단은 영상을 여기서 임시로 마무리하고 너무 길어졌 너무 길어졌거든요. 여기서 여기서부터가 할 얘기가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박용택 선수부터는 2부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